저에게 친하게 친해진 군대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먹게 됐는데요 소문에는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진짜 못 알아볼까요? 굉장히 설레이네요 아니 아름다운 여성이 왜 혼자 술을 드세요? 제가 한 잔 사고 싶은데 반갑습니다 양세찬입니다 장두팔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 군대 동기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게 나야 독사조교 장두팔? 장두팔 확실해? PT체조 뒤에 꼴은 생략한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양세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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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엄청 예뻐졌지? 몰라보게? 아니 저 옛날부터 고민 많이 하다가 머리 짧게 치면서 필요 없는 것도 싹 다 쳐냈어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 우리 부대에서 PT할 때는 그렇게 아래가 거슬리더니 지금은 요게 말썽이다 야 말이 너무 편하다 진짜 야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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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 앉아 아이고 야 양세찬이 한 잔 받아요 잠 어디 있니? 자 아주 그냥 오랜만에 보니 자기야 어디 보니? 뭔 소리야? 자기야 여기 봤잖아 오늘 헛소리야 내가 그걸 왜 봐 어머 세상에 양세찬 씨 시선이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형 어디서 수작 부리고 있어 야 아이고 까불고 있어 진짜 엉망이 진짜 아이고 까불다 까불어 아이고 너 거봐 야 니가 자꾸 그렇게 헛소리하니까 그냥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예전처럼 싫지만 여전해 진짜 어서 개수작이야 개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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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작이야 어디서 아이고 까불고 있어 까불지면 한 잔 먹게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아유 한 잔 먹자 진짜 야 양세찬이 너 옛날처럼 그렇게 막 술 먹고 아무데나 피식피식 쓰러지고 막 그러냐 아이고 아이고 까불고 있어 야 내가 술을 얼마나 넣었는데 이거 봐봐 내가 얼마나 잘 먹냐 자기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애성이라 그러는 거야 아유 그렇게 해서 아유 야 목이나 아유 술을 봐봐 짠 야 얘 어제 둘이 붙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양태찬 씨 술을 마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도팔아 너 예전 수석 나오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야 내가 너 만나니까 긴장 풀어서 그래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야 너 그나저나 어떻게 살았어 얘기 좀 해봐 아 뭘 어떻게 살아 그냥 힘들게 살았지 그냥 아유 야 너 힘든 거는 말도 말하라 나만 하겠니? 야 세상에 나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 동생 놈은 새끼가 동생 놈은 새끼가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콜라가 어? 얘기를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저 더러워 죽겠어 더러워 죽겠어 반응 손만 주고도 옛날 수석 그대로 나오잖아 아유 진짜 너랑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짜증나 아유 진짜 짜증나 선생님 여기 비가 와가지고 오늘 김치전 서비스로 제가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엄마 잘생긴 오빠 김치전은요 이렇게 손으로 찢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야 먹을 줄 아시면 역시 미인은 틀려 동생 미인이라고 했어요? 나 우리 아빠 팁 줘야겠다 자 이거요 아유 가서 맛있어 귀여운 오빠야 귀여운 오빠 귀여워 죽겠어 진짜 아유 어머 우리 이거 진주동생 노래잖아 진주동생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래? 저기 사장오빠 나 이거 볼륨 좀 키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먹자 그냥 야 난 괜찮습니다 야 조용히 먹자 도바랑 나를 동정하지는 마세요 야 하지 마요 난 괜찮아 아이 난 괜찮아 도바랑 하지 마 하지 마 야 너 옛날에 야 도바랑 하지 마 야 야 야 보장마차 하지 마 여기 보장마차 뭐하는 거야 어머 어머 선생님 어머나 군대 시절 생각났어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엉망진창이 됐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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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아유 난리가 나네 아유 난리가 났어 아유 아유 누구 번호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네 차를 이딴식으로 대면 어떡하지 하는 거야 아저씨 미쳤어 야 이 자식아 형님이 지금 술을 먹어가지고 운전을 못하니까 억울한 사람이 와서 빼 가든가 시끄러 아야야야 그러냐 오문 세상에 나 너무 놀란 거 있지 아유 이 자식아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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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었네 전화를 그딴 식으로 받았다 이 자식아 아 왜 그러세요 아니요 내가 내가 한 거예요 아아아 아아 전화를 오무송이야 오라버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게 자기야 왜 그렇게 말을 못했겠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세상에 나 오라버니 아유 야 너 이 여자 땜에 참는 거야 알았어 응 얘 남성이야 아유 좀 있어봐 어머 세상에 어머 야 야 너 이거 생채기 났다 아 됐어 놔 아이 진짜 아이 좀 봐봐 아 두라고 아이 진짜 아이 좀 아이 좀 봐봐 이거 가만 발 만지던 손은 어딜 발 만지던 손은 어딜 발 만지던 손은 어딜 두럽게 진짜 야 이거 진짜 아유 아유 진짜 아 뜯어들겠어 진짜 발 만지던 손은 진짜 야 이 자식아 하나도 안 아팠어 누가 모르네 더 뜨기 때려줄까보다 진짜 뭐 이 자식아 말는 다야 이 자식이 그냥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진짜 내가 좀 아 갈 거야 나 갈 거야 한 점 먹고 갈 거야 야 이것을 다 먹고 가 이거 아깝게 아 됐어 수가 떨어졌어 뭐 이 자식아 아유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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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씨 아유 진짜 아유 치안해 아유 치안해 아유 아유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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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유 짜증이 진짜 아유 야 야 야 야 도파라 가자 야 장도파 응 야 일어나 가자 어 야 야 잘 거야 야 장도파 아니 어디서 잘 거냐고 자 왕호 아유 여긴 저에게는 군대 동기이자 친한 친구인 양세찬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친구랑 산에 와서 길을 잃었어요 이 기회에 내가 장도팔이 아닌 장도연이라는 걸 꼭 보여주려고요 야 장도팔 야 장도팔 아 진짜 야 이쪽 길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아유 양세찬이 어떡해 아까 그쪽 도망갔을 때 가냐 아니 우리 저기 길 잃어서 안되겠다 저기 자구 가자 자구 가기 뭐 술하고 있어 빨리 빠져나가야지 뭔 술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여기 근데 야 나무 이거 꼬락선 입어라 이거 어? 분위기도 좀 음산하고 아니 양세찬이 나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까분다 까분다 야 해병대 나온 애가 왜 이래 정말 어? 누가 무섭다 그래 무섭다 그러는데 진짜 조회가 되면 너 어디로 가야 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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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찬이 여기는 좀 안 무섭다 안 무섭돼 이 자식아 안 무섭돼 이 자식아 어디서 야 이 씨 금중이 쪼개진 줄 알았다 빨리 나갈 팀이라 해 아유 여기가 맞는데 아유 나도 물 좀 마셔야겠다 네? 야 이쪽이 맞나? 어 야 여기가 세찬이 네 네 네 네 물 좀 마시자 아유 진짜 지 물은 안 먹고 진짜 야야야! 야 물 아껴 먹어 이거밖에 물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지금 산이 자식이 쪼잔하게 목말라 먹는 거지 그냥 야 그래도 지거 밖에 없는데 아껴 먹어야지 진짜 뭐 하는 거야 아유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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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아유 진짜 웅큐 아니 감기에 걸린 모양이다 내가 아유 감기 걸려 나 좀 추는 거 같아 아유 지금 추워 지금 빨리 나갈 준비가 지금 어디로 가지 이거 터지지도 않네 진짜 아유 빨리 길이나 찾아와 봐 에이 됐어 정말 아유 진짜 아유 그러길래 내가 돌아가자니까 진짜 에이 에이 옹큐 여긴 좀 터지는 거 같은데 여기도 안테나 하나 쓰는 건가 양세찬이 아유 나 춥다고 아유 그래도 너 나 지켜주고 싶나 보다 아유 여긴 올라가야겠다 야 너 터진다 야 여긴 돛바라 여긴 터져 좀만 더 올려봐봐 돛바라 돛바라 아유 진짜 야 이 정신 안 오만 어디 틈 밟고 그냥 난리야 그냥 죽일까 저긴 터지는데 여기서 터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터뜨려 버릴까 아유 진짜 헐 오 스승 이게 뭐야 아이 젊은 처자들이 여기 웬일이야 오 못생긴 여자 말아야 아 저기 저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야 저기 길을 잃었거든요 저기 길 좀 알려주세요 지금 못 내려가 어머 밤에 여기서 살아서 내려간 사람이 없어 아 개울가에서 사라지고 개울가에서 사라지고 절벽에서 시끄러워 죽겠네 시끄러워 죽겠어 내 손녀야 손녀 아 손녀녀 무슨 귀신이 들었는지 내가 저를 신령님한테 그렇게 빌었는데 남자가 빌어도 안 된다 여자가 빌어도 안 된다 저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건가 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 저기 아니 뭐 뭐라도 해보게요 야 하지마라 야 하지마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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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핫 오이 오이 오이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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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우리 손은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이고 너무 고마워 아이고 너무 고마워 아이고 너무 고마워 아이고 너무 고마워 할머니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그걸 왜 얘기했네 너무 고마워 근데 조심해 영혼이 누구 몸에 들어갈지 몰라 조심들해 할머니 나 갈게 할머니 여기 뭐 낙수도 있어요? 근칠근칠하냐 어휴 이거 뭐야? 야 너 이거 왜 이래? 아휴 뭐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아 나 아까 저거 풀밭에 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거 어떡하냐 야 이주경이 될때까지 왜 망할도 안 했어 아니 뭐 심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야 심각해 보이잖아 아니 내가 화를 내고 그래 화 안나게 생겼어? 니가 다쳤는데? 피도 나잖아 양수찬이 아니 아니 난 그런지도 모르고 니가 맨날 나한테 화내고 때리고 그러니깐 니가 나 안좋아하는 줄 알았지 정말 양수찬 양수찬 어? 전념 내가 어떻게 할라 그래 그런거? 어? 야 그런거 진작 얘기했어야지 아니 이런거는 역병같은거라고 역병 2015년에 역병이 어디니? 역병도 쓰지 야시가 썩 물러가 물러가 어이 물러가 아휴 야 됐어 됐어 정말 야 나 사실 여기 길을 다 알아 어? 여기 밑에 내려가면 강남역 가는 버스 있어 나 그것도 하고 지금 갈거야 야 장도파야 장난친거야 야 같이 내려가자 야 밤늦게 내려가면 위험해 야 어둡다고 지금 아휴 저 진짜 아휴 아휴 반딧불들아 장도영 가는 길을 밝혀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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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